경기도 교육감 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경기도 보궐선거, 계양을 분당각 경기도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고 전 2월 1일 지방선거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9일 날 시시했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당도 다 이 문제를 덮지만 이게 선거라기보다는 뭐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가 돌았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것을 그것은 통계상의 전산 조작이라고 하게 되면 소위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소개하시는 분이 건오영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시고 잠시 검사생활을 했고 지금은 인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이분은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인천연수월 그런 사건에 아주 초창기부터 관여를 하셨고 아마 관여한 호러 변호사 가운데서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권오영 변호사가 재검별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일 겁니다. 인천연수월 그리고 또 양산을 파주을 영등포을 이런 데에서 오산을 이 가운데서도 한 군데 아마 양산을 제외한 대부분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재검별 현장에서 투표함을 까고 그냥 표가 쏟아지게 되면 딱 보기만 봐도 아 저거는 부정선거구나 위조투표지구나 저거는 프린트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막 쑤셔 넣었구나 이런 것을 그냥 감으로 다 알 정도로 여러 번의 재검별 현장에 참여하신 분이 권오영 변호사입니다. 권오영 변호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던 계양을입니다. 여러분 계양을을 보시게 되면 기가 찹니다. 이게 6월 30일 날 권오영 변호사가 소위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계양체육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뭡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은행에 가가지고 신건 다발을 받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옆에 이렇게 미끈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재단기 자르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찍어 자르는 겁니다. 좌우를 그러니까 이게 칼날이 이렇게 멋지게 이 표시들이 저도 이제 이거를 2년 동안 다뤘기 때문에 이게 절치선이 잘린 걸 봐라 이것은 당일 투표지입니다. 당일 투표지는 절치선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인쇄소에서 막 찍어가지고 쑤셔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함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팝팝한 신건 다발 같은 그런 것이 백매 묶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개양의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좀 더 학대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신건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백장 단위로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은 본능주를 약간 접어서 넣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이상한 투표이자 위조 당일 투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당일 투표지도 손을 댔구나. 그러면 당일 투표지에 손을 댔으면 당일 투표지도 훨씬 쉬운 사전투표지는 얼마나 손을 댔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내보낸 건데 개양의뢰 신건 다발 투표지 대거 등장 고화질 박주연 TV에서 내보낸 것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소개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찬란하죠. 빠빠하다네요. 여기는 절치선이 없는 걸 봐서 이것은 사전투표지인 것 같습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죠. 몇 시간이라도 하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겨지죠. 투표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절치선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냥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뭡니까 만든 다음에 그냥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양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얻은 투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았죠. 10%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겨준 그런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습니다. 공병호 TV에서도 한 번 이렇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 있으면 분당갑하고 분당갑도 안철수 후보한테 1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가는 그런 전산 조작 프로그램이 2월 1일 지방선거에 보궐선거에서도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당일 투표지에서도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지에서도.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경기도교육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인천광역시에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선거나 경기도교육감선거나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교육감선거 당선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피켓팅이라고 대답했었죠. 교육과 부정선거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참 정의감이 있으신 분인데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선거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으면 그게 이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덮고 그냥 넘어가자.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인간사회입니까. 짐승들 모임이죠. 이런 부분에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에 얼마나 큰 화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 투포입니다. 이것도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QR코드가 있는 걸 봐가지고 이게 아마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교육감선거 개표장에 있던 투표지들입니다. 이 투표지들은 구겨진 흔적이 없습니다. 실대 투표장에서 투표하여 투표함에 쌓여있다가 개표되는 다른 투표지와 달리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의 모체에서 제작되어서 개표장으로 반입된 부정선거 투표지로 추정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의 인천교육감선거의 투표지는 사전투표지입니다. 롤 용지에서 한 장씩 프린트 되었을 경우 저런 빠빠단 행태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대조를 위하여 실제 투표된 이후에 개표된 투표지의 묶음 사진은 다음에 올립니다.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선거를 부정과 범죄로 저지르고 이것을 정당화한다면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살아남아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100년이나 가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빠다죠. 경기도 교육감선거입니다. 다행스럽게 임태희 후보가 승리했지만 승리와 관계없이 저가 볼 때는 이렇게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은 용인돼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더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런 빠빠단 여러분들 용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보시고요. 좌측의 사진의 투표지를 모으면 우측과 같이 흔적이 없어진 새로운 용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투표지 바꾸치기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도 여전화했거나 매우 심했습니다. 선거부정 조직에 가담했던 분들은 양심 선언하시고 이제 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뭡니까? 개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겨진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용석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 경기도지사 선거네요.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뭡니까? 권호영 변호사님 6월 4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부정 선거 현장으로 보입니다. 부정과 사기 선거를 하고 아이들 교육 담당하겠다고 하는 자들의 인성은 세계 최악입니다. 이 내용은 양소피아님이 올린 겁니다. 조폐공사 소속 투표용지 생산부 기표 인쇄 TF팀의 신권 다발입니다. 지방선거 프로젝트 교차투표로 흔들기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평양 관악구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악구청장 선거 같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했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사전투표지를 엄청 쑤셔 넣었네. 위조를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빠빠답니다. 이것도 조전역이 있는 걸 봐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시 유효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미루어지는 상태인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참 대단하네요. 확대를 해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건 관악구의회 위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군구, 구청장 외에도 뭡니까? 광역의회, 지방의회 모두 다 뭡니까? 이렇게 전산으로 조작하고 수시로 뭐죠? 이런 표들이 투입된 겁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선거 투표도 이렇게 뭉텅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가 아니죠. 관악구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일까? 전국에서 모두 다 이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양소피아님이 6월 3일을 남긴 건데 장윤수님은 유효투표 집계전입니다. 조민영님은 기가 찹니다. 이민준 신권 다발 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특허입니다. 부정선거 투표 당선자입니다. 이하민님은 윤석열 대통령 뭐하는 겁니까?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죠. 이런 일들이 심각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섯 번의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일부 투입하는 그런 선거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요일일 지방선거는 바로 새로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들키지 않도록 조작률을 좀 낮춰가지고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상당히 참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구나.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윤석 권호영 변호사님이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범죄에 대해서 합심해서 입을 닫는 공직자들 푹푹 썩어가는 생성 썩는 냄새에 풍기는 나라 폭우가 오물을 씻어내리는 시원한 느낌입니다. 장마철에 대해서 폭우가 내리치니까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 폭우가 많은 것들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정의의 칼로 저 썩어 악취가 풍기는 그런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은폐론자들이 모두 다 말끔히 씻어져가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권호영 변호사님이 아마 이런 글을 올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직선거는 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관심사인데 선거 부정에 대해서 좌우익 합작으로 무시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둔감으로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국가가 타락한 거죠.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인생에서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를 좀 비용을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참 나라가 엄청난 그런 위기에 봉착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정거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3개월째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지만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이고 영적인 여러분들 그야말로 파멸을 뜻합니다. 이 사악함이, 이 악함이, 이 거대한 악이 6년째 이렇게 여러분들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다음에 그 비용을 자신들과 자손들이 엄청나게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익은 달콤하고 편안함은 뭡니까? 그야말로 손에 쥘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을 훔치는 것이 일상화되게 되면 국민들을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국민들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선거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정도의 불법과 부정이 횡행하는 사회가 될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2020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오늘 현장에서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를 권호영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